안녕하세요. 시골농부입니다. 오늘은 저희 텃밭 앞쪽에 심은 블루베리를 익은 거에 너무 많아서 좀 따보려고 해요. 안 땄더니 이렇게 땅바닥에 뚝뚝뚝 떨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은 블루베리 좀 잘 익은 것들 좀 따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런 것들이 익은 거거든요. 원래는 이렇게 초록색인 애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익어요. 그러면 힘 안주어도 이렇게 똑 하면은 이렇게 똑똑 떨어져요. 무농약이라서 그냥 바로 먹어도 해가 없어요. 저는 이거를 좀 신맛이 조금 있어서 요구르트에다가 넣고 갈아 먹거든요. 그러면 또 맛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지금 블루베리 나무는 4개를 심었는데 저희 가족끼리 먹기에는 적당한 양이 정말 열려요. 은근히 많이 열려요. 이게 한 나무거든요. 이렇게 정말 많아요. 거름 주고 하면은 더 열매도 조금 더 크고 많이 열린다고 했는데 거름을 안 줬거든요. 근데 물은 조금 자주 줬어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루베리들을 따서 내일 아침에 이거 갈아 먹고 나와야겠네요. 이렇게 원래 정말 조금 했어요. 얘네들도 애기일 때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하냐면은 이만한 애들이 이렇게 크는 거예요. 신기하죠? 농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이 식물들이 자라는 게 먹을 농사를 짓기 전에는 먹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자라는 것까지 몰랐으니까 보면은 너무 애들이 신기하고 기특해요. 혼자서들 이렇게 막 다 자라니까 이게 꽃이 폈을 때는 벌들이 엄청 왔다 갔다 했거든요. 여기서 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해주는 건가 봐요. 그런 꽃잎에서 여는 거고 와 얘는 진짜 많이 열렸죠. 옆에 나무도 얘는 또 나무 크기는 작거든요. 근데 얘가 진짜 많이 열려요. 얘는 다 익었어요. 이렇게 힘도 안 들어요.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색깔이 진짜 이쁘죠? 이렇게 톡톡톡톡 오늘은 얘네들을 다 따주고 콩밭에 물 좀 주고 나무 하우스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갈까 해요. 오늘은 햇빛이 그렇게 많이 안 쪄서 서늘하고 좋네요. 날씨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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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..